시간! 송창진 선배님 왜 불러? 아! 강력과 사냥 아니에요! 자 여러분! 노래 가사를!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 있죠! 아주 근사한 정답인데 정확치 않아서 틀린 거예요 조용 조용 정답! 정답! 안현영 하나 둘 셋 가나다라 정답! 나오세요! 하늘 마시죠! 가나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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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아! 친구 청석이 반항하네요! 축하합니다! 아! 경성아 엄마 빨리 달려갈게! 자! 이번에 선물 없는 팀만 갑니다! 선물 없는 팀만 손 들어보세요! 선물 없는 팀만 맞네! 상품 없는 팀만 도전할게요! 없는 팀만! 자동 스팀 청소기 가겠습니다! 자동 스팀 청소기! 근데 이게 조금 고가예요! 어떻게 힌트 주세요를 넘겨야 될지 모르겠지! 부담슬스러 올라왔지! 어떻게 알았지! 어떻게 알았지! 윤노린 사진입니다! 걸인가요? 걸? 아! 야 이거 아슬아슬하네요! 정답! 김태훈! 김태훈 갑니다! 걸 아스피린! 정답! 나오세요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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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달리 어른이 된다는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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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일 거야! 아쉽습니다! 스팀 청소기도 날아가네요! 허당 특집인가요 오늘? 이렇게 되면 번의 게임 난리 나겠는데요! 이렇게 되면 번의 전쟁이야! 자! 한 분씩 부탁합시다! 각 팀의 대표 선수 한 명씩 나오세요! 자! 열리의 논방 번의 게임 오늘 대박입니다! 대박! 선물이 다섯 개나 있어요! 번의 게임에서 우승한 팀이 이거 다 해야지 갑니다! 이거 다 해야지! 자 그럼 과연 오늘 팀이 번의 게임 우승이 될까요? 서바이벌입니다! 음악! 주세요! 어! 자유리아!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 흘러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남창희!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김태훈!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놀만 붉게 타는데 구자미영! 하... 아... 깊게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김희진 씨! 기억... 아... 아...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기주봉 씨!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아요 정재윤 씨! 우회 없어 저 타는 노을 붉은 노을 저런 난 너를 사랑하네 허! 이 세상은 너뿐이야 남창희!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성공! 좋아 좋아 자... 아... 이렇게 응원을 받고 있어요 남창희 씨!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호흡해야지 그렇지 남창희 씨가 이제 맨 끝으로 자 이제 이 네 팀 가운데 한 팀이 다음 곡에 도전을 합니다 저 선물을 다하도록 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교모! 교모! 짠!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줘야 김태훈! 한 송이 갑니다 라면 한 개라도 있을 텐데 정재윤!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성화! 자 빅스타 파이팅! 빅스타 파이팅! 빅스타 파이팅! 빅스타 파이팅! 빅스타 파이팅! 남창희! 손이라도 있으면은 림 잡아볼 텐데 이것저것 아! 박수! 박수! 감사합니다.